나병 환자 10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 보실까요? 오! 주님! 저기를 보십시오! 나병 환자들입니다 어휴! 몇 명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해서 열 명이나 되는데요 예수님, 저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던데 좀 안됐네요 가서 사제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세요 예, 선생님, 하겠습니다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우와! 이거 봐! 내 몸이 나았어 정말? 어, 그러네! 그럼 나도 그래? 나도 깨끗해졌어? 그래, 그래, 깨끗해! 우리 모두 깨끗해졌다고 아, 사장님! 감사합니다! 정말 감사합니다! 빨리 사제님들한테 가서 우리가 다 나았다는 걸 보여야 해 얼른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어 오, 주님! 저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오, 주님 감사합니다! 제 병을 고쳐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!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명이 아니었나요? 아홉은 어디 갔죠? 저... 그게...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인가? 아...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니... 에엥! 일어나세요! 당신의 믿음이 그대를 살린 겁니다! 주님 감사합니다! 주님 감사합니다!